영주의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 향기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호수에서 펼쳐지는 축제 행사인 제14회 영주 소맥산 마라톤 대회의 기회를 선언합니다. 김경준 영주씨 체육회 상임 부장님에게 기회 선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환영되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현 영주시의장님, 여청완 미예신무사장님, 김행기 경상국도 행정부지사님, 박찬원 영주시의회 의장님, 내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주시의장 장옥현입니다. 봄향기가 흩날리는 화창한 봄날에 전국 방방곡백에서 참여하신 마라톤 가족 여러분 선비의 고장 영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는 산 소맥산의 정기를 듬뿍 받아 마음껏 달리십시오. 그리고 멋지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일신문사장 여창환입니다. 선비의 고장 소백힐링 소백상과 영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좋은 날 기쁜 마음으로 이 축제 즐기시기 항상 저희 매일신문도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마라톤 동호인 그리고 가족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오신 우리 마라톤 가족 여러분 이 선비의 고장 영주의 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백산의 아름다운 자유를 만끽하면서 영주의 맛과 멋을 함께 멋진 레이스 완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으로 장욱현 영주시의장님 연청완미일신무사장님 김행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 박찬훈 영주시의회 의장님 네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외에도 많은 기관 탑재자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출발 시간 관계상 인사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완주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영주시 탑댄스 A스팀에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몸을 함께 풀면서 오늘 이 자리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